충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이 70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 7명, 계룡 1명입니다. 그동안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들은 피트니스 센터와 줌바 교습소와 연관성이 컸으며, 주로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는 남성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으며, 10대 청소년 8명과 최연소인 2살 남자아이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2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충남교육청도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